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자, look at the slide, slide 보세요 자, today or so,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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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면서 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시험이, sorry 자,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I have an exam, so I study 잠깐만요 어? 밥을 먹으면서 오케이 자, I have an exam, so I study while eating 자,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최하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오케이, 진주 현우,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오케이, 잘 했어요. 선우,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오케이, 자, 현우, 시험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오케이. 잘했어요. 저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팝콘을 먹어요. 먹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I usually eat popcorn while watching movies.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채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오케이. 진주,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진주, 진주 씨, 네트워크 프로블럼.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진주, 오케이. 승리,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오케이. 선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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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섭 gyong gospel. 영화를 보면서 try again. 영화를 보면서 스타트 시작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진주씨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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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진주 진주씨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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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당선 Festival 엄마가 케이크를 케이크를 만들면서 먹어요 Gerade cake를 만들면서 버터를 써버렸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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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어 자체요. 네.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밥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오케이.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 자 진주. 네.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승미. Yes. 오징 packs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파서 버렸어요. 오케이. 선우. 네. 시험했어서 밥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스탑. 자 시험이. 시험이. 있어서. 있어서. 밥을.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추라요 개인.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오케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으로 먹어요. 팝콘을 먹어요. 팝콘을 먹어요. 팝콘을. 팝콘을 먹어요. 팝콘을 먹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stop. 자. 승미. why you all 을 을 을. why you use you save 을 을. no 을.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try again.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and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튼으로 다 써버렸어요. one more time.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튼을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굿. 현우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오케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오케이.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이렇게 써버렸어요. 버튼을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진주 추라요. 진주. 네.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자 우리 해피 테스트. 짜잔. 자. I have an exam so I study while eating. 자, 체험. 네. 잠깐만. 잠깐만.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오케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오케이. 앤? 더움이 뒤로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오케이. 김치가 김치가 너무 매워서 김치가 너무 매워서 담으은 탁흥으면서 먹어요. 오케이. 오마카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진주.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담을 닦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승미. 오케이. 을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굿. 자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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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케이 오케이. 시험이 있어서 밥 먹으면서 공부할. 공부해요. 공부를 해요. 오케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밥 굴러 먹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으로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버튼을. 버튼을 누르면서.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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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응. 응. 으음.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부트로 다 써버렸어요. OK 잘했습니다. 굿. 현우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try. 시험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OK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로 팝콘을 먹어요. OK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씀하세요. OK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땀을 닦으면서 먹어요. OK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버터를 다 써버렸어요. 잘했어 현우 굿. 잘했습니다 현우씨. 좋아요. 네 여러분 수고했고요.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요. 고생했어요. 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잘자요.